아저씨 나이 몇 살이야? 응? 나이 몇 살이야? 나!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? 체리씨 6? 응 오 지금도 나이 많아 안 봐요 범위였나 상당히 60도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안 보여 안 보여? 안 보여 진짜 지금도 나이 60도 60? 아니면 이렇게 진짜? 네 다른 사람한테 보내봐요 그래? 응 진짜 진짜요? 헤미있어요 헤미 많이 얘기하면 헛소리 있어 헤미있어 야 야 78시 9월 말 얘기야 아니 솔직히 지금도 봐봐 혜영이 있나 상당히 있어 지금 아이 있어요 이거 어 아이들이 몇 명이 아들 아들 50 50? 응 진짜요 잘해요 우리 딸의 50 50? 응 아들이 마흔 일곱 마흔 일곱 마흔 일곱 마흔 일곱 아아 예 예 저기 오늘 병원에 갔어요? 응 아나 술 술 술 마셨어요? 아하 잘했어요 진짜 아저씨 너무 잘했어 하하 하하 건강하니까 아하 아하 건강하니까 술 먹는거지 네 몸이 아쿠만 응응 못먹어 어 그 날씨야 먹는거야 넌 뭐 안 먹어 안 먹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